3탄 2승 딱 3탄 2승 딱 싫어하는 게 생겨져요 3탄 2승이야? 자 이거 모드는 아무거나 해 랜덤 또 네가 잘하는 거 알려고 했어 랜덤으로 불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랜덤이에요 아 이거 어려운데 쥐라기기 역투 장애고 야 헷갈리게 아 기립도 있었네 정환아 3탄 2승 해가지고 뭐 하는 건데 뭐 할래요? 폰 하나 끌어주세요 폰? 오케이 어지러워 어지러워 방이 아직 있어요 방이 어떻게 하는 건데 폰 끄기 어? 에이 그런 거 어딨어 아 여긴데 여기도 역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아 아 진짜 왜 이렇게 치사해요 뭐가 치사해? 게임에 치사한 게 어딨어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오케이 앗 예스 아 아 아 아 아 상판 이겼어 아 상판이 아 이겼어 하 하 하 또 자기가 잘하는 레슨이 파리 또 또 자기가 잘하는 건가 나 잘하는 건가 어떤 거 파리 못해봐 나 아까 전에 그 맵 몰라가지고 어 뭐야 뭐야 어 여기 앉아 아 쉬었다 아 완전 잘 못갔어 동원은 찬원아 우리 응원 좀 해줘 아니 형 형 형 응원해줘 장민호 화이팅 장민호 화이팅 동원이랑 상팔 이생에서 소원 들어주기야 아 진짜요? 어 물론 이겨야지 이겨 이겨야 돼 그 첫 발이에요? 아니 첫 발 이겼어 아 오케이 아싸 1 대 1 1 대 1 지금 상황 1 대 1 1 대 1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판은 이제 누구 소원을 들어주냐 안 되겠다 다시 바꿔야겠다 누구는 이기면 고기를 시켜줘라 자 마지막이에요 동동원 고! 뭐야 뭐야 동원은 왜 이렇게 어려운데 몰랐어 아 씨 큰일 났어 아 아 아 아 약간 거기로 어 그렇지 동원이 어 소리가 제일 좋아 절대 안 죽어 이제 여기 어려운데 동원은 너 거기가 제일 어려운데 여기요? 응 어 어 뭐야 끝난 줄 알았어 아 잠깐만 어 아 졌다 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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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졌어요 어 샥이크 안 가 안 가 아 아 아 빨리 빨리 아 아 누가 이겼어요? 동원입니다 어르신 잘못 벌었잖아요 아 마지막에 떨어졌어 거기서 아 동원아 형 아까 주간에 너 밖으로도 알지? 아 동원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 너 죽는 건 아니다 동원아 소원 말하는 타임 아이시다 동원이 소원은 삼촌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소원 들어줄게 삼촌 건강하게 오래오게 열심히 할게 노래 심지어 되게 힘든 소원 불렀네 짱 우선 동원이